안녕하세요. 영어독회 종결자 4권 우리 첫 수업인데요. 1번 지문 오늘 같이 살펴볼 거예요. 자, 목적을 묻는 글입니다. 난이도가 높은 유형의 글은 아니죠, 이런 지문들은. 자, 보통 이제 글의 후반부에 굉장히 뚜렷하게 어떤 편지라던가 이메일 이런 것들을 쓴 목적이 나와요. 여기서는 우리가 먼저 확인해 보고 가자면 자, 이 부분 볼게요. 한번 basic public infrastructure such as sidewalks should be a right for all residents in this area. 자, 기본적인 basic public infrastructure, 공적인 어떤 인프라. 근데 이게 무엇을 예시로 들고 있냐면 인도 같은 거. 인도와 같은 기본적인 공적 인프라들이 should be a right. 자, 지금 여기서 명사로 쓰였습니다. right이 권리라는 뜻이죠. 자, 모든 거주민들.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거주민들에게 있어서 권리가 되어야 된다. 기본적으로 보장받는 권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럼 인도 같은 거 보장하라는 얘기네요. 자, 인도 보장해. 인도 같은 basic infrastructure 보장해라. 자, 그러면 선택지 볼게요.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 인도 확충을 요구하려고. 인도 확충을 요구. 괜찮네요. 그쵸? 자, 쏘대 뒤에 좀 더 자세히 나오지만 이제 안전을 위한 목표도 맞고요. 2번. 지역 주민을 위한 안전교육 프로그램. 안전교육 프로그램 아니죠, 지금. 3번. 대중교통 노선 확대. 아닙니다. 4번. 주택 부족 문제 해결책. 아니죠. 5번.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얘기도 아니죠. 모든 거주민들을 위해서 인도 확충을 보장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눈에 알아보려면은 앞에 부분을 시험장에서 안 읽을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읽긴 해야 돼요. 자, 그럼 앞부분에서 어떻게 중요한 정보를, 키워드를 캐치해서 토픽 센텐스, 방금 이 노란색으로 색칠한 토픽 센텐스 같은 부분을 한 번에 알아볼지 한 번 살펴볼게요. I recently purchased a home and moved into the Belrose neighborhood. 자, 화자가, 필자가 등장을 해요. 나는 최근에 구매했습니다. 집을 구매했어요. 자, 그리고 이사했습니다. 어디로? Belrose neighborhood라는 이 동네로 이사를 했어요. I see neighborhood children, elderly neighbors in wheelchairs and residents in janitor being forced to walk in the middle of the street due to the lack of sight was. 자, 두 번째 문장이 상당히 길어요. 상당히 길고 구조를 파악하지 못하면은 해석을 되게 이상하게 하게 될 수도 있어요. 자, 일단 C라는 놈은 지각동사죠. 뭔가를 우리가 감지할 때 쓰는 그런 지각동사인데 이런 아이들은 자, O형식으로 사용되는 애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은 O형식 문형은 마치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는 것을 주어가 동사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S, V, O, O, C라는 이 문형에서 얘네 둘이 주어 동사 관계처럼 해석이 돼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적용해 볼게요. 자, neighborhood children 이 목적어 부분이 상당히 길어요. 그쵸? 자, 이웃 어린이들, 뭐 나이든 이웃들 휠체어를 타고 있는 자, 그리고 전반적인 그 거주민들 모두가 being forced 하는 것을 자기가 본다는 얘기죠. 자, 그럼 being forced, forced 하는 게 아니라 being forced 돼요. 강요 받는 거예요.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죠? to walk in the middle of the street. 자, 길에 한중간으로 갈 수밖에 없대요. 길이 이렇게 있으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한중간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걸 자기가 보게 된대요. 뭐 때문에? due to, 뭐 뭐 때문에? 라는 뜻입니다. the lack of sideways. 왜냐하면 여기 있어야 될 인도들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인도의 부족 때문에 길 한중간으로 가고 그럼 이게 어떻겠어요? this causes a very clear safety hazard. 자, 이것은 명백히, 아주 분명한 안전 위험을 유발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이거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넘어가 볼게요. there is a large population of children in this neighborhood and this number will continue to grow as the population of the whole city continues to increase and more home owners move into this area. 자, 여기도 상당히 긴데요. 차근차근 쪼개볼게요. there is a large population of children 많은 아이들 인구가 있어요. 이 지역에 and this number 그리고 이 아이들의 숫자는 will continue to grow 계속해서 계속해서 이제 증가할 거예요. 뭐함에 따라? it's the population of the whole city 자, 이 도시의 전체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continues to increase and more home owners 자, 그리고 더 많은 집을 소유한 사람들이 move into this area 이 지역으로 이사들어옴에 따라 애들의 인구는 점점 더 늘어만 갈 텐데 basic public infrastructure such as sidewalks should be a right for our residents in this area so that they can walk safely and not be threatened by sharing the streets with cars 아까 우리가 형광펜 쳤었던 문장이 나왔어요. 기본적인 공적 인프라 인도와 같은 그런 기본적인 공적 인프라들이 모든 이 지역에 사는 거주민들에게 있어서 기본 권리가 되어야 한다. 자, 뭐 할 수 있도록? 자, 그래서 그들이 can walk safely 안전하게 걸어 다닐 수 있도록 그리고 위협받지 않을 수 있도록 뭐 함으로써? by sharing the streets with cars 원래처럼 사람도 여기를 지나가고 자동차도 이렇게 길을 같이 지나가면 되게 위험하겠죠? 이렇게 함으로써 위협을 받지 않고 안전하게 걸어 다닐 수 있도록 기본적인 도시 공공 인프라를 제공을 해라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thank you for your concern and consideration 당신의 관심과 고려에 감사드립니다. 라고 글을 맺고 있어요. 자, 우리 1번 지문 오늘 이렇게 같이 해석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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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